자 이번 차시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시도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질의를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랭기지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조작어, 제어와 같은 세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볼 겁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연결을 하는 그 언어이자 기법입니다. 데이터 언어의 완전성 기반의 데이터 정의, 데이터 조작, 데이터 제어를 수행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핵심이고요. 그 세 개를 알아보면 데이터 정의어는 DDL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기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합니다.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 및 사상관계나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겁니다.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한다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게 데이터 사전 형식으로 저장된다는 거고요. 명령어는 크리에이터 데이터베이스나 드롭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물리적 구조를 조작하는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조작은 데이터 구조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언어입니다. 매니플레이션 랭기지라고 합니다. DML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와 딥에이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로 인서트나 업데이트, 델리트, 셀렉트와 같은 이런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차적 기반의 조작은 관계대수라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비절차적, 비절차적 왓에 대한 개념, 왓에 대한 개념은 관계해석이라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적은 하우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는 거고요. 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또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제어는 데이터 컨트롤 랭기지라고 합니다. DCL이라고 하고요. 보안, 무결성, 제약 조건, 회복, 병행관리와 같은 컨트롤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권한을 줄 때는 사용자를 생성하는 명령어인데 크리에이트 유어저 또는 권한을 뺐을 때는 디나이 뭐 이런 것 같은 여러가지 제어와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명령어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이것도 안시, SQL, 90이 표준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언어체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